올해 고구마를 심을 곳에 로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곳에 풀을 키웠기 때문에 바닥에 지금도 그 풀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유기농 고구마를 생산할 곳에 로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 되면 맛있는 고구마를 생산해서 여러분들께... 현재 시각은 9시 정각입니다. 시각 세계에서 온도가가 있습니다. 시각 세계에서 온도가가 있습니다. 시각 세계에서 온도가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롯다리를 하여 비닐물칭을 하고 고구마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